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 근육통을 없앨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드 의대 연구팁은 스타틴 복용 후 나타나는 근육통의 원인을 규명했다며 비타민 E가 근육통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팁은 스타틴은 근육세포로 들어가 산화반응을 유발하는데 근육세포가 이에 대응해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육통 유발 물질이 방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팁은 비타민 E를 투여한 결과 근육통 유발 물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스타틴과 함께 투여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